제 19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영장에 오니까 좋네요. 민수 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영장에 오니까 좋네요. 민수 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고요. 2번 죄송합니다만, 박물관 안으로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보관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보관해 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찾으러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박물관 안으로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보관해 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찾으러 오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성우 씨, 벌써 점심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일이 많아서 아직 못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성우 씨, 벌써 점심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일이 많아서 아직 못 먹었어요. 4번 이번 방학에 경주로 여행 간다면서요? 네. 아참, 민수 씨는 경주에 많이 가봤죠? 괜찮은 숙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방학에 경주로 여행 간다면서요? 네. 아참, 민수 씨는 경주에 많이 가봤죠? 괜찮은 숙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5번 감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병원이 복잡하네요. 그렇죠. 지금 오는 사람들은 한참 기다려야 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병원이 복잡하네요. 그렇죠. 지금 오는 사람들은 한참 기다려야 되겠어요. 감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병원을 복잡하네요. 제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컴퓨터 고장 난 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안 돼요? 네. 제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래요? 드디어 중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군요. 저는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해요. 우리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래요? 드디어 중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군요. 저는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해요. 우리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8번 유리창을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또 생긴다고요? 그럴 때는 신문지를 물에 적셔 닦아보세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문지에 있는 기름기가 얼룩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마른 신문지로 한 번 더 닦으면 유리창이 반짝반짝해진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유리창을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또 생긴다고요? 그럴 때는 신문지를 물에 적셔 닦아보세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문지에 있는 기름기가 얼룩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마른 신문지로 한 번 더 닦으면 유리창이 반짝반짝해진답니다. 9번 아직도 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휴식 없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휴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도 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휴식 없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휴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10번 어제 오후 5시경 한 유명 가수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한꺼번에 입구로 몰리면서 수십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관객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연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연은 취소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유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오후 5시경 한 유명 가수의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한꺼번에 입구로 몰리면서 수십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관객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연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연은 취소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유진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선생님께서는 현재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5년 전쯤 신문을 보다가 가난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학생의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어릴 때 제 생각이 나서 도와줬는데 제 마음이 아주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두 명씩 더 돕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아이들한테까지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현재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5년 전쯤 신문을 보다가 가난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학생의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어릴 때 제 생각이 나서 도와줬는데 제 마음이 아주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두 명씩 더 돕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아이들한테까지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12번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 여러분을 위한 알뜰 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옷이나 가전제품 중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입니다. 안 쓰는 물건으로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 여러분을 위한 알뜰 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옷이나 가전제품 중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입니다. 안 쓰는 물건으로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기와 파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죠. 그런데 왜 모기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날갯짓의 차이 때문입니다. 모기는 1초에 600번 정도로 날개를 빨리 움직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 파리는 날갯짓을 50번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작은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기와 파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죠. 그런데 왜 모기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날갯짓의 차이 때문입니다. 모기는 1초에 600번 정도로 날개를 빨리 움직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 파리는 날갯짓을 50번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작은 겁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수미 씨, 이렇게 갑자기 이 회사를 그만둔다니 섭섭하네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거예요. 어, 정말요? 네. 네, 더 늦기 전에 미술 공부를 해보려고요. 부모님 반대로 포기했었거든요. 직장 생활도 좋지만 화가의 꿈을 버릴 수가 없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이렇게 갑자기 이 회사를 그만둔다니 섭섭하네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거예요. 어, 정말요? 네, 더 늦기 전에 미술 공부를 해보려고요. 부모님 반대로 포기했었거든요. 직장 생활도 좋지만 화가의 꿈을 버릴 수가 없네요. 15번 어제 소개받은 여자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아니, 너무 말도 없고 조용해 보이는 게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잖아. 첫인상은 그렇게 보였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몇 번 더 만나봐.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소개받은 여자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아니, 너무 말도 없고 조용해 보이는 게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잖아. 첫인상은 그렇게 보였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몇 번 더 만나봐. 16번 어? 선물 포장이 독특하네요. 네. 이거 보자기로 포장한 거예요. 보자기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군요. 전 물건을 쌀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요. 요즘엔 보자기도 색과 무늬가 다양해져서 포장지보다 낫더라고요. 정성도 들어가 보이고 특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포장지는 바로 쓰레기가 되지만 보자기는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선물 포장이 독특하네요. 네. 이거 보자기로 포장한 거예요. 보자기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군요. 전 물건을 쌀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요. 요즘엔 보자기도 색과 무늬가 다양해져서 포장지보다 낫더라고요. 정성도 들어가 보이고 특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포장지는 바로 쓰레기가 되지만 보자기는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17번 그런데 걷는 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 실용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발명가라면 자신의 발명이 실제 생활에서 쓰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것 좀 보세요. 우산 같은 것이 구두 위에 붙어 있네요. 비 오는 날 신으면 구두가 안 젖겠어요. 그런데 걷는 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이디어가 정말 재미있잖아요. 발명은 남과 다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거래요. 물론 그렇긴 한데 실용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발명가라면 자신의 발명이 실제 생활에서 쓰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손님, 바지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길이만 이 정도 줄이면 되겠어요. 네, 이 바지로 할게요. 수선은 바로 돼요? 죄송합니다만 한 이틀 정도 걸리겠는데요. 여기에 받으실 곳 주소를 적어주시면 수선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수선비랑 배달비는 얼마죠? 그건 안 내셔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바지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길이만 이 정도 줄이면 되겠어요. 네, 이 바지로 할게요. 수선은 바로 돼요? 죄송합니다만 한 이틀 정도 걸리겠는데요. 여기에 받으실 곳 주소를 적어주시면 수선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수선비랑 배달비는 얼마죠? 그건 안 내셔도 됩니다. 15번 민수 씨, 어디 아파요? 앉은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요. 매일 이렇게 앉아서만 일하니까 그런가 봐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도 하고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체조도 꾸준히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 씨도 제가 하는 체조 좀 배워볼래요? 그럴까요? 그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디 아파요? 앉은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요. 매일 이렇게 앉아서만 일하니까 그런가 봐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도 하고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체조도 꾸준히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 씨도 제가 하는 체조 좀 배워볼래요? 그럴까요? 그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20번 김다리, 아까 올린 보고서 말이에요. 좀 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해외지사 쪽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외지사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들을 정리한 건데요. 보고서를 급히 작성하느라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선 받아 놓은 자료들을 같이 좀 검토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다리, 아까 올린 보고서 말이에요. 좀 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해외지사 쪽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외지사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들을 정리한 건데요. 보고서를 급히 작성하느라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선 받아 놓은 자료들을 같이 좀 검토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실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했던 주부들은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조사인데요. 시장조사를 통해 남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개발해야만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은데요. 철저한 준비 없이는 실패하기 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창업에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했던 주부들은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조사인데요. 시장조사를 통해 남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개발해야만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양한 혜택과 높은 할인률을 앞세운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등장으로 동네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책의 할인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동네 서점들도 정부의 대책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방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특색 있는 서점으로 변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만화 전문서점이나 옛날 책 전문서점으로 바꿔서 잘되고 있는 서점도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양한 혜택과 높은 할인률을 앞세운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등장으로 동네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책의 할인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동네 서점들도 정부의 대책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방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특색 있는 서점으로 변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만화 전문서점이나 옛날 책 전문서점으로 바꿔서 잘되고 있는 서점도 많거든요. 23번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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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255 296 297 207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자신만의 새로움, 바로 독창성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의 작품에서 일부를 가져오거나 인물과 배경만 바꿔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내놓는, 즉 표절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표절을 당한 한 유명 작가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문학에 미래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법적인 처벌 문제를 떠나 우리가 사랑하는 문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양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독창적인 글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문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자신만의 새로움, 바로 독창성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의 작품에서 일부를 가져오거나 인물과 배경만 바꿔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내놓는, 즉 표절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표절을 당한 한 유명 작가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문학에 미래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25번 26번 27번 16번 17번 16번 17번 18 19 22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사회적으로 혼란만 생길 뿐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닐까?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그렇긴 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쓰레기 처리장 건설 문제로 시끄럽더라.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모양이야. 막상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나도 쉽게 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사회적으로 혼란만 생길 뿐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닐까?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그렇긴 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척박한 환경으로 외면받던 도시에서 환경도시이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지역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강풍과 잦은 비로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풍력발전이 등장하면서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 이제는 녹색 에너지의 핵심 자원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늘어선 거대한 풍차들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바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에서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척박한 환경으로 외면받던 도시에서 환경도시이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지역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강풍과 잦은 비로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풍력발전이 등장하면서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 이제는 녹색 에너지의 핵심 자원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늘어선 거대한 풍차들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바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에서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29번 30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번 30번